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본을 위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오오시마에서 4월 27일 오전 10시 24분에 규모 2.8, 그 다음에 오후 3시 30분에 규모 2.9의 지진이 오늘 4월 27일 날 이지오오시마에서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지오오시마에서는 15차, 16차부터 발생된 거죠. 16번 며칠 사이에 지진이 난 건데요. 지금 어제 제가 이시카와 지진 말씀드리면서 이제 후쿠이 지진하고의 같이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바로 예전에 후쿠이 대지진 때도 이시카와 후쿠이가 같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후쿠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죠. 저도 어제 후쿠이 얘기를 하면서 참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후쿠이의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큰, 우선 미군의 공습이 후쿠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45년 7월에. 그거를 이제 겨우겨우 복구를 했는데 또 후쿠이에 대해 지진이 나가지고 또 후쿠이 평화가 거의 전역에 걸쳐서는 피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후쿠이 씨를 아예 직격했습니다. 아예 도시 직화형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쿄의 수도 직화형 지진을 가장, 사실 일본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도쿄의 수도 직화형 지진이거든요. 그게 이제 48년도 후쿠이에서 발생을 해서 그때 그 이시카와와 후쿠이에서 수많은 분들이 사망자만 3,769명이었죠. 그런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후쿠이 같은 경우는 그 이 홍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폭우로 인해서 재방이 붕괴돼가지고 또 수의 피해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화재로 인해서 또 큰 피해가 있었고 정말 후쿠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어제 제 방송 보신다면 좀 가슴이 좀 아프셨을 겁니다. 저도 후쿠이 방송을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는 했지만 참 그 가슴이 좀 아팠고요. 근데 오늘 이 이즈오오시마 또 16차까지 났는데 며칠 사이예요. 이즈오오시마 역시 그 과거에 이즈오오시마에 78년도에 1월 14일날 그 당시에 그 이제 군발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날 6.6의 강진이 있어가지고 25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났었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대 비교를 하긴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이제 6.6 지진과 일부 이제 뭐 그 당시에도 한 10번 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즈오오시마에 하지만 그 큰 대지진으로 연결은 안 됐습니다. 다행히 근데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작년에 12월 21일 그 어디죠? 저기 그 아 저는 갑자기 그 작년 12월 21일 그 목송과 토송이 일치가 되는 그 시기였죠. 거기서 아우머리에서 그 아우머리에서 그 10월 21일날 6.5의 강진이 발생이 되면서 물론 작년에 계속해가지고 그 저기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고리에서 많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에서 강진이 많이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 역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길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2021년으로 온 거고요. 그럼 와중에 이제 지금 이즈오오시마에서 이즈오오시마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사실 그 사가미 트러프가 폭발하는 거 그걸 걱정을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멀리 크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가미 트러프와 그 다음에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난카이, 난카이 트러프와의 연동에 의해서 슈퍼난카이 대지진을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선 도쿄의 수도 직화 지진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즈오오시마에서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은 바로 도쿄 앞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지오까 현에서도 지진이 났죠. 그래서 방송을 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야마나시에서 지진이 나면서 이 시지오까와 야마나시 사이에 있는, 결처에 있는 이 후지산 후지산의 대폭팔도 굉장히 지금 계속 후지산에 대한 경고를 많은 지진 학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워서 그 다음에 간사이 지역 역시 지금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와카야마에서 한 네 번 났고 교토에서 두 번 났고 오사카도 지진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8년이었죠. 6월인데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도 그때 당시에 오사카에 계시다가 많이 당황하셨던 지진 때문에 간사이 지역, 간사이 지역 역시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쿄 지역도 역시 지금 이와테, 미야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이쪽에 대해서 특히 이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 지금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뉴질랜드, 그 다음에 보름 뒤에 미야기현 뭐 이런 식의 거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그러한 타임 스케줄에서 움직이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고 지금 2021년도 그렇고요. 따라서 3월 20일 날 미야기현의 7.2의 강진 이후에 5.8 또 낮에 얼마 전에 다음에 미야기현에 우리가 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큐슈 쪽도 사실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큐슈 쪽이 지금 연합군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6구 해구에서 그 오키나와 트라프 그쪽으로 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낮에 한 8차 도까레라든지 계속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이 구마모토까지 지진이 났는데 지금 아직은 이 구마모토까지는 한 번 군발로 아직은 구마모토의 군발 지진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것은 이제 구마모토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연발된 그런 군발 지진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것 이거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마모토에서 이제 그 대지진이 좀 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구마모토를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단층이 있는데 구마모토에 있는 희나구 단층이 있고 그 다음에 후다카와 단층이 있습니다. 이 희나구 단층과 후다카와 단층 이 두 개의 단층은 언제죠? 그때 그 2016년이었죠? 그때 구마모토 대지진 때 그때의 희나구 단층과 후다카와 단층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진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건들면서 이제 대지진이 날 걸로 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코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코쿠 쪽은 지진이 안 나고 있으니까 물론 작년에 시코쿠에 났었습니다. 좀 큰 지진이 하지만 그 이후로는 큰 이렇다 할 지진이 안 나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하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 시코쿠도 지금 시코쿠 섬도 굉장히 지금 지금 활단층에 속하면서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마모토 지진이 시코쿠 섬을 건들면서 난카이 트라프를 건들면서 이 시코쿠는 바로 난카이 대지진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시코쿠 쪽이 난카입니다. 따라서 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이 될 거를 좀 염렬하는 거죠. 특히 시코쿠 같은 경우는 이 카타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코쿠에 이 카타 원전을 건들면서 대형 원전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또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참 이렇게 따지면 요나쿠니부터 참 어떻게 보면 난세이 제도, 큐슈, 다죠. 주부지방, 간도, 호카이도, 도옥구 다인데요. 지금 어디하나 간세이 다입니다. 다긴 한데 이게 참 현재 어쨌든 간에 독가라에서 거의 700번 가까이 지진이 나면 독가라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런 법칙을 떠나서 나가노의 법칙, 독가라의 법칙을 떠나서 어쨌든 미세 지진이 수백 번 나면 대지진이 연결돼서 동일본대지진도 그렇고 교토 대학교와 축구바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미국의 오클라우마에서 계속해서 군발진이 나고 있는데 계속 나다보면 대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빅원, 슈퍼 대지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곳에 여러 번 지진이 발생될 경우에는 굉장히 불길한 그러한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발생될 것은 저는 큰 대지진을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건 항상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프라이빗 오프닝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무슨 어떠한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팩트는 이거예요. 15차와 16차 지진이 오늘 4월 27일 이즈 오오시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 이후의 얘기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코쿠의 이카타 원전이 대형 원전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수도 되십니다. 이걸 가지고서 너무 의미를 두시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고서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 요즘에 몇 번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지진은 먼저 시작의 발단은 저는 구만모토에서 시작을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시코쿠 원전을 건들 것 같다. 시코쿠에서 대지진이 연결되면서 이제 대지진이 나면서 난가의 대지진 시코쿠는 난가의 대지진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난가의 대지진으로 연결되면서 크게 터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코쿠의 이카타 원전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원전을 생각합니다. 아우머리의 원전 그 다음에 도마리의 원전 이 두 개의 원전 도마리 아우머리 같은 경우는 원전 재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마리 같은 경우는 실제 원전이 있고요. 그 말씀 드렸었죠. 30년간 삼중수소의 배출축소를 보고한 그런 원전 그런 원전이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는 따로 대본을 준비하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본을 준비하고 하면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너무 좀 경직될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미나미 간도 미나미 간도 지역의 가장 먼저 지진 그러니까 대지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진은 큐슈 구마모토에서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진이 이카타 원전을 건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남카이 트러프에 크게 터질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크게 대지진이 날 것 같고 다음에 먼저 지진이 난다면 미야기 현에서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미야기 현에서 한 7 이상의 강진이 곧 날 것 같고 또한 곧 날 것 같은 지역이 저는 이제 미나미 간도 이 미나미 간도 지역이 저는 지금 이즈 오오시마에 계속 지진이 나오고 오늘 16인가 그랬죠? 15, 16차까지 그러니까 멀게 볼 필요 없이 가까이에는 미야기 현 그 다음에 이즈 오오시마 근처에 미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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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를 저는 생각을 해요. 키타 간도 지역은 키타 간도 지역은 이제 대지진의 상황에서 그런 걱정을 우려를 하고 미나미 간도 대지진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미나미 간도 대지진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수도에서 도쿄에서 대지진이 날 거라고 수도 직화 지진이 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실 내에 날 수 있는 지진은 미나미 간도 대지진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어디죠? 저기 미야기현 미야기현 그 두 군데 그러니까 저기 키타 간도 지역 키타 간도 지역하고 미나미 간도 아 죄송합니다. 키타 도호구 지역 키타 도호구 지역과 미나미 간도 이 쪽에 큰 지진이 나면서 일본이 대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이제 그 큐슈의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나면서 시쿠쿠를 건들 걸로 물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나미 간도에서 대지진이 나면서 도쿄 수도시카 지진이 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미야기현 미야기현 쪽에서 대지진이 날 것 같고요. 그 두 군데에서 큰 지진이 나고 그쪽은 제가 볼 때 한 7에서 한 8 정도 8.0 그 정도가 날 것 같아요. 도쿄에서 한 8.0 그 다음에 미나미 저기 죄송합니다. 미야기현에서 한 8.0 그 정도가 날 것 같고요. 근시일 내에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큐슈 도까라에서 시작한 요나쿤에서 시작한 요나쿤에서 시작한 처음은 대만의 4월 7일 날 어디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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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거기 죄송합니다. 대만의 이란하고 화리엔 거기서 한 4, 4, 4번 난 거기서 이란 화리엔에서 시작한 그 다음에 일본의 요나쿤이 나제 이토만 루크아일랜드 도까라 그러면서 구마모토 쳤죠. 그러면서 이 구마모토 지진이 군발로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 구마모토의 히나구 단층을 건들고 그 다음에 후카다와 관층을 건들면서 이 히나구 단층과 후타카와 단층에서 대지진이 나면서 큰 어떠한 뭐 피해가 오겠죠. 그러면서 이 지진이 이제 그 도미너를 일으키면서 도미너를 일으키면서 이 오이타현 오이타현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이타현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오이타현 오이타현은 큐슈입니다. 큐슈의 오이타현으로 이동을 하면서 북동쪽이 되겠죠. 북동이죠. 그렇죠. 구마모토에서 북동 북동쪽에서 이제 오이타현까지 지진이 이동을 하면서 도미노가 되겠죠. 도미노 지진 이러면서 이제 이 지진이 오이타현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로 옆에 시쿠쿠섬의 활산층의 방아쇠 역할이 되면서 이 시쿠쿠의 이카타 원전을 건들면서 큰 폭발과 함께 난가의 대지진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지금 뭐 이러한 대지진이 반드시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런 지진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지진이 정말 그대로 발생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정말 큰 피해가 나겠죠. 이런 일이 나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지진이 나지 않을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지 않을 거고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염려를 자꾸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상 이즈 오오시마의 지진이 도쿄하고에 가까운 저기서 이게 사가미 트라플을 당장 나는 것보다는 도쿄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미나미 미나미 간도 쪽을 생각하는 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만이 아니고 미나미 간도 대지진에 대해서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솔직히 지금 뭐 제가 다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지진 상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미나미 간도 쪽으로 해가지고 대지진이 날 수도 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과 같은 이런 지진들이 주로 간도 간 사이에서 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도쿄 도쿄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최근에 지진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진들이 결국에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을 좀 크게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말이 좀 약간 두서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여튼 저기 그 그리고 제가 말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시코쿠 쪽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시코쿠 쪽에서는 제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안 나길 바랍니다. 시코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떨어진 제가 시코쿠 얘기를 오늘 처음 하죠. 여러분 몇 번 했는데 크게 뭐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사실 시코쿠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프로야구 팀도 없어요. 독립야구 정도만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신간생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외딴 곳이죠. 그런 곳에 또 이렇게 대짓이 난다는 것은 또 그치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그렇게 좀 글쎄요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지진의 뉴스를 보면서 그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좀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방송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그냥 어떤 의견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겠지만 어떤 의미를 주시거나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정말로 아무런 그냥 진짜 의미 없는 그냥 그러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래요. 이게 그 누구나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미나미 간또 치카 지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수도 치카 지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하지만 일본분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자꾸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도쿄도 주변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정말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좀 더 스터디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인다 라는 거죠. 최근에 봤을 때 시조오카현 제가 어젠가 그저인가 말했죠. 말씀드렸죠. 시조오카현 지진이라든지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기 이조오시마 지진이라든지 이런 간토 남부지역 도쿄도 이바라키야 사이타마현 그 다음에 어디죠. 가나가나현 그 다음에 어제 방송했던 시조오카현 아니면 지바현 인근 해역들 이쪽 미남이 간토지역이 제가 아무리 봐도 이쪽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당장 오늘 내일 만약에 대지난다 그러면 저는 미야기현 해역 아니면 미남이 간토지역일 것 같다라고 저는 그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당장 큰 사가미 트러프가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지진이 무슨 예를 들어서 간토 대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그거는 당장 오늘 내일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 미남이 간토지역의 도쿄 스토즈카 지진이라든지 미남이 간토지역의 지진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보는 거죠. 2021년 현 시점에서 간토지역에서의 지진이 횟수사상 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지진이 만약에 간토에서 난다면 미남이 간토 쪽에서 날 것이다. 키타 간토가 아니라 미남이 간토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야기현 쪽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오래된 노후주택이나 이런 데는 위험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미야기현 하고 지금 미남이 간토 미남이 간토 쪽에는 당장 일본 정부에서 확인을 따로 스페셜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내일이라도 나면 나는 거죠. 그래서 10년 안에 30%니까 앞으로 10년 남았다. 이거는 아닌가 같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마지막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미야기현 과 미남이 간토 이 지역은 도쿄 이 지역은 오늘 내일도 당장 날 수 있으니까 당장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간사이 도카이도 간토 이쪽은 언제나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거는 또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